젊음의 태양 마시자 호소포로 찬란한 고지이가 살고 있는 저 언어로 남아 매일의 신앙이 우리를 부른다 젊은 그대 상태요라 젊은 그대 상태요라 사랑스러운 젊은 그대 태양같은 젊은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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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라이브 음악을 들으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선 대진표를 짜기 위해서 유현상 씨, 유나 씨 가운데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멈춰로 외쳐주시고요. 자 예선 대진표 돌려주세요. 멈춰! 멈춰! 아 라임 뮤지스! 다음은 서문탁 씨와 장미여관 자리해주세요. 자 서문탁 씨와 우리 장미여관. 박수! 이 팀도 비주얼 장난 아니네요. 네? 아니 헤어스타일만 봤을 때는 미용실에 있는 그 책자 같아요. 멈춰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예선 대진표 돌려주세요. 멈춰! 이렇게 되면 노브레인데 우리 이병헌 선배님과 우리 주진희 씨가 함께 하게 됐어요. 예선전 들어갑니다. 채널 어떻게? 아린! 첫 번째 대결. 서문탁 장미여관 대 함중하 씨클라운. 자 밴드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도연수 전곡 먼저 우리 함중하 선배님과 우리 씨클라운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장기아 씨가 노래 불러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풍문으로 들었어. 원곡이 원곡자세요. 함중하 선배님 노래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선배님. 몰랐습니까? 저도 그 영화 범죄와 전쟁 보러 가가지고 음악이 탁 나오는데 가슴이 너무 커다라고. 그러니까. 그 노래 살짝 우리 강준호 씨가 반주를 잠깐 해주시고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우우우우우우우 복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단 그 말을 우우우우우우우우 복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후배들이 든든 하세요 시클라운 아이 너무 잘생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도 성적이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는 안좋았죠 네 너무 안좋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피나는 노력했습니다 진짜 오늘 기대도 돼요 네 정말 기대도 돼요 그래요 자 이어서 서문탁과 장미호가 반갑습니다 서문탁씨가 6년만에 도청 출연인데 버클리움 대 휴학 중 네 1년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 남성분들한테 대시도 많이 받았나요 저는 한국 분들한테는 잘 못 받는 편이에요 근데 외국만 나가면 어머 난리야 난리에요 제 허벅지가 아주